네,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네요. 이마땜 어디라고 하네요. 와, 오늘 또 소식이 왔습니다. 이마에서 즐기고 계시다고. 고개가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어요. 그냥 펴놓고 계십니다. 물이 쭉 빠져가지고 물도 있고, 옆에 또 허연 눈인지 얼음인지 같이 함께하는 풍경입니다. 톡에 온 거를 더 동영상을 찍어봅니다. 선명하진 않지만 그냥 어딘가에서 이마땜, 상류, 중류, 하류 어딘지 몰라요. 거기에서도 움직임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낚시를 하고 있구나라는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면 뭔가 또 침체되어 있던 우리 정신, 기분이 좋아지겠죠? 네, 오늘은 2월 17일 금요일이에요.